성동구가 추석을 맞아 슈슈 마켓을 열었습니다. 슈슈 마켓은 성수동 수제화 장인들이 만든 수제화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도록 마련한 장터입니다. 슈슈 마켓에는 포토존과 푸트 프린팅 등 즐길 거리와 장인의 구두 제작 시연과 직접 수제화 만들기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됐습니다. 또 수제 탭댄스화를 신고 벌이는 탭댄스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. 한편 이번 슈슈 마켓은 성수역과 뚝섬역 사이에 있는 성수 수제화 희망 플랫폼에서 이달 28일까지 계속됩니다.